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3년 전 노조 활동에 따른 해고가 부당하다는 박문진 전 간호사는 지난 7월 1일 과거 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상 70m 높이 옥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무더위와 태풍을 행겹게 이겨내고 이제 한파와 싸우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프고요. 영남대병원 노조는 2006년 주 5일째 시행에 따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는 부분 파업을 사흘간 벌였는데 박 전 간호사를 비롯한 노조 간부 10명이 해고됐습니다. 노조 측은 악명높은 노조 탄압 창조 컨설팅이 연관된 사건이라며 진상규명과 함께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상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박 전 간호사 등 해고자에 대한 원직 복직 또한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원직 복직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간격 좁히기 위해서 노력 중이긴 합니다. 함께 농성에 돌입했던 송용숙 전 간호사가 농성 107일째에 건강악화로 농성을 중단한 이후 박 전 간호사는 홀로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발 다가온 맹추위를 천막과 텐트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 전 간호사는 노사가 원직 복직 외에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성과가 있다며 농성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노동당국이 두 차례 사적 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농성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일보 뉴스 전재용입니다.